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근현승입니다. 이곳 메가스터디에서 자연계 논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메가캐스트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뭔가 입시가 좀 불만족스럽게 자꾸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또 뭐랑 직결되는가 하면 대학별 고사랑 또 직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입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기출 예상편을 갖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예상은 뭐를 할 것이냐. 논술과 입학사정관제에서 지금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잘 따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오늘 짧지만 아주 명쾌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인터넥션으로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현재 이제 구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대학 입시에서 보면 대학별 고사를 치고 있는데 적성검사가 있고 내신이 있고 입학사정관이 있고 논술이 있고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학별 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로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도 있어요. 자 수능과 내신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이 오늘 이 메가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이제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입학사정관제와 논술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뭐냐.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어떤 심층적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푸는 방법.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 이 과목 수학이 과학이 영어가 그 다음에 국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선생님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걸 갖다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전반적인 거. 즉 즉 자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이 나무가 아니고 숲이에요. 왜?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강의라든가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오프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접해볼 수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큰 어떤 물줄기는 사실 오히려 이 숲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워낙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있는 숲에 관련된 부분 자체. 즉 전반적으로 올 입시가 어떤 트렌드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한 번 크게 아우르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한 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시험에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결과를 중시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정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하는 수행평가가 보통 보게 되면 이 과정에 관련된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시험치는 뭐야.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능형 모의고사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그 다음에 이 논술. 뭐냐. 바로 요게 있는 과정 중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수행평가도 보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이 결과 중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이 아니고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과정 중심의 논술과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빈약하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연도에 바로 뭐야. 입시 제도가 교과과정이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엄청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현 정권의 뭐? 바로 교육정책. 그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아! 바로 논술시험과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딴 데서 내지 마. 어려워 애들. 수업생이 어려운데 너네들 왜 자꾸 딴 데서 내니? 그 딴 데가 바로 뭐야? 시사? 그 다음에 바로 뭐니? 대학 교양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교과서에서네. 교과서에서네. 그치? 자 또 뭐 얘기하느냐면 자 교회활동 금지에 그거 아직 아예 모집용학에도 쓰지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알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알 수 있게끔 표기해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 혼나면 대학에서 아저씨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 재정적 지원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이 벌써 떨고 있겠지? 어 이렇게 안 하면 돈 안 준대. 그치? 또 뭐야? 모집 정원도 감축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언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없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도 수업료 어떻게 됩니까? 용돈 부모님 안 준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벌써 벌써 이제 겁이 나지. 그치? 그 다음에 모집 정원 줄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을 갖다 중단하면서 그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재원들이 그만큼 줄어들니까 대학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릴 논술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논술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어느 해보다도 지금까지 시험에서 얘기되어졌던 그죠? 논술 시험에서 얘기되어졌던 어느 해보다도 이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교과에 있는 제시문들 꼭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EBS 연계성 70%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탐구에 관련된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탐구에 관련된 사탐과 과탐의 부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적게 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출제적 범위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최저학력 기준 넓혀놨으니까 애들 많이 응시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교과 탐구를 갖다가 축소했으니까 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교과 중심으로 했으니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어떻게 돼야 돼? 쉬워지는 그러한 문제 타입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계열별로는 어떤 차이들이 나타날지 한번 보장 말이야. 계열별로. 자 계열별로 보게 되면 일단 입문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문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금도 교과 중심이다. 아마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목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사탐과목이라든가 그죠? 교과에서 특히 이제 언어와 그 다음에 외국어 이쪽 파트가 상당히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그 교과들만 따지면 수십종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과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계보다는 그 영향이 덜 할 거다. 단 단. 자 더 많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있는 영어 지문과 수리논술을 시행하고 있는 입문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관련된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또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자료 제시형은 뭐냐. 여러분한테 어떤 특정한 자료를 줘. 자 그림, 도표,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추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제시문학과의 관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입문도 이제 수학에서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과 중심이다 보니까 교과에 관련된 서로 간의 통합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교과에 관련된 연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언어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다면 언어 쪽 교과서를 갖다가 여기 저기 있는 지문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추해서 융합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융합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해석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연계인데 자 자연계는 좀 이제 변화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클 거냐? 일단 자연계에서는 다른 걸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인문계는 자 국어에서 문학 비문학 그죠? 그 다음에 사탐 영역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리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연계는 보니까 뭣밖에 없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전부 다 뭐야 수리 얘기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와 똑같아요. 탐구화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야지 하고 있어. 자 선택형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리 교과 중심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 선택에 관련된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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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지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원 그 다음에 생추를 선택한 친구들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를 전혀 보지도 않았던 친구가 물리학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물리 문제를 갖다 낸다. 이거 상당히 대학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 그래 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수리 교과가 상당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리 교과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들이 흔히 싫어하는 쪽으로 대학은 문제를 출제하면 변별력은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 내가 수학에서 A를 배웠고 수학에서 B를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자 이 A 배웠니 안 배웠니 그러면 배웠대. B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대. 그럼 섞어놓으면 선생님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약하느냐. 자 단계별 문제로서 이렇게 통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 타입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으로 내겠지. 또 어떤 거네. 여러분들 내신에서 수능에서 증명 문제 봤어? 없어. 그런데 수학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부분 자체가 바로 이 증명이란 파트야. 그치. 우리는 지금 공식을 갖다가 따라서 계속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식이 탄생하기 전에는 바로 뭐가? 그렇지 증명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준 게 이제 공식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증명에 관련된 파트를 갖다가 문제로 낸다면 여러분들의 수학적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하!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과적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확보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별 문제가 이제 확보됩니다. 왜? 채점하기 편하니까. 1번의 새끼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통합형으로 낼 거라는 거죠. 수리 통합형으로. 물론 과학이 통합형으로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통합으로 낼 거예요. 하지만 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어떻게 돼?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행렬 내고 수열 내고 미적 내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을 단계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서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논술에서는 자 인문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파트를 갖다가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물론 수학에서 이 증명이란 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한 50개에서 100개 이 사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못해도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증명문제는 한번씩 풀어보고 꼭 시험장에 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입학사전관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학사전관제 같은 경우에는 자 평가적 요소를 보면 이렇게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혹시 입학사전관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도 아니고 몇 달도 안 됐어요. 그죠? 자 입학사전관제에 관련된 요 메가캐스트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거기 요 내용이 있고 또 선생님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꼭 보기 바래요. 무료잖아. 그치? 자 고1부터 고2 고3 그다음에 수능 내신 자기수능 엄청나게 많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뭐랬어? 그렇게는 걸었단 말이야. 대학에서 하지마. 누가? 정부에서. 그치? 자 그래서 뭐를 하느냐. 자 입학사전관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 여기 보세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교내 활동 중심으로 흘러가겠죠. 왜? 왜 활동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다음에 모집융항에서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해보다도 교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 1번 교내 활동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니? 그래 학교생활기록부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학교생활을 갖다가 이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했니? 네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학교였어? 너 이 과에 왜 썼니? 그래 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가 자기소개서에서 다 쓴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갖다가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수험생 실력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다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나마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갖다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각 계열별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선생님이 열심히 찍어서 올려봐야 그거는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실천이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입니다. 자 선생님 수도 없이 자 1점 대 있는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올킬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자 6점 대 심지어는 8점 대 되는 친구가 수시에 붙는 경우도 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모순적 상황이야. 그런데 그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게 어디다? 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입시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도요. 자 가장 좋은 데는 EBS와 더 중요한 거는 뭐야? 자 이것 내가 써도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종 정보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충실하게 선생님이 안되면 조교도를 시켜서 충실하게 이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면 어? 나 누군지 몰라? 나 김근현이야. 알겠어? 자 근현. 자 그래서 이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뭐 어디든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 카페 네이버 닷컴 에드코어 포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선생님이 이 자료 외에 그죠? 메가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물론 거기에 있고 그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질문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그 다음에 머리로서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서 이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올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 난세에. 뭐가? 그렇죠. 영웅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김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